안녕! 마이뷰티에요. 블랙핑크 지수님이 솔로 앨범을 내셨죠? 뮤비 보고 지수님 화보집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전형적인 고정미인 지수님! 오늘은 귀티난 얼굴의 특징, 불핑 지수 편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귀티난 얼굴의 특징은 뭘까요? 실제로 어떻게 생겨야 귀티가 나고, 또 어떻게 생기면 빈티가 난다? 이런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소중하고, 나의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하고 당당할 때, 내가 가장 빛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귀티가 난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긴 있어요. 만약 나에게도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살려준다면 좋겠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님은 이목구비 조화가 굉장히 예쁜 얼굴형에 속해요. 얼굴 비율도 1대1대1로 눈의 크기도, 코의 크기도, 입의 크기도, 어느 하나 튀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우밀조밀 아주 예쁜 비율로 얼굴에 위치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목구비에 집중하다가 얼굴형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첫 번째, 사실 얼굴에서 고급스러움을 돋보이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는 얼굴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굴의 윤곽은 얼굴에서 가장 커다란 선이어서 인상 이미지의 바탕이 되거든요. 김때리님, 송혜교님, 그리고 지수님, 턱선에 보면 옆에 각이 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각이 있죠? 이렇게 턱 라인에 살짝 각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서 보면 얼굴형이 U라인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U라인은 차분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줘 우아한 느낌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이죠? 턱에 각이 져 있더라도 과하다면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강인하고 여정사 느낌이 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로로 길고 눈의 전체적인 모양이 마치 아몬드처럼 부드러운 눈 모양인 경우에요. 지수님 눈 모양을 보면 인라인의 쌍꺼풀을 가지고 있어요. 쌍꺼풀이 너무 두껍거나 화려하지 않죠? 그리고 눈 끝이 아래로 내려가서 순한 강아지상 눈을 가지고 계신데요. 눈 모양이 가로세로 모두 너무 크게 되면 우아한 느낌보다는 화려하고 짙은 인상이 강해져요. 하지만 가로로 비교적 길고 부드러운 눈에서는 화려하고 러블리한 느낌보다는 차분한 느낌이 커지게 되죠. 결국 우아하고 부티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너무 큰 눈보다는 가로로 비교적 길고 부드러운 눈 모양일 경우에요. 마치 아몬드 모양처럼요. 그리고 지수님 콧대도 보면 너무 과하게 높지 않고 또 코끝이 약간 동그란 편이에요. 오히려 너무 높지 않고 코끝이 둥근 덕분에 지수님이 도현미가 잘 어울리고 고전적인 분위기를 잘 소화해내는 이유입니다. 콧대가 높고 코끝이 뾰족하면 좀 더 시크하고 도시적이고 도회적인 분위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세 번 스타일링 귀티난 사람들의 특징은 색조를 과하게 넣지 않는 거예요. 과한 컬러를 쓰기보다는 음영 메이크업 위주로 눈, 코, 입 어느 부위 하나 튀지 않고 은은하게 연출하고 피부는 미세하게 은은한 광채가 돌거나 아니면 윤광을 살려주는 메이크업이 좋습니다. 컬러는 절제하되 눈이 커 보이기 위해 섀도를 짙게 바르거나 아이라인을 두껍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두덩이에 뮤트톤 색조를 발라서 눈의 시각적인 크기감을 은은하게 확장시키면 좋습니다. 지수님이 왼쪽 사진처럼 색조화장을 진하게 했을 경우 고급스럽기보다는 뭔가 어색함이 느껴지는데요. 오른쪽처럼 뮤트톤 색조로 메이크업하고 은은하게 메이크업을 한 사진이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죠? 네 번째 헤어 컬러 현아님은 정말 화려함의 대명사죠. 또 그 화려함을 현아님의 매력으로 생활시키고 계세요. 화려함을 추구한다면 현아님처럼 화려한 메이크업, 강한 색조, 탈색 케어를 추천드리지만 내가 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면 어두운 헤어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수시라 해도 탈색머리는 고급스러움에서 멀어지게 되어 이미지는 디테일에서 완성됩니다. 헤어에서 너무 과한 스타일링보다는 약간의 웨이브나 생머리를 옷에 장식이 많다면 너무 많은 포인트와 화려한 컬러보다는 단색으로 악세서리를 원포인트만 딱! 귀티나 보이는 스타일링은 단 하나로 정리하면 절잼이에요.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팁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팁을 주기 위한 정보뿐이라는 것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있는 그대로 늘 빛나고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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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